아.. 게임 안해서도..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몰라 해도 돼? 모르는데 해도 돼? 스킬 봐 아니야 보면 알아 히오스 공구법으로 하면 돼 1분 속성 강의 카라즘 같이 하면 돼요? 뒤에서 짤이야? 아니면 카라즘이야? 어그로 빼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뒤에서 짤짤이야? 카라즘? 오케이 이기잖아 내가? 내가 강하잖아? 앗.. 오케이 스킬 쓰면 하나 굿! 가볼기 다이브잖아 뭐야? 뭔가 됐어 크아 이게? 오오오오오오.. 전마.. 얘 반대로 가지 않나? 2...1... 어? 오케이! 오케이! 위대 위대! 죽여! 죽여! 굿굿굿! 야! 다음 대판이! 다음 대판다! 컷트! 5대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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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 뭐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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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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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move weil colocute! 科트! windows aziRAY! 감사합니다.